alis parfum 첫 막 Listen bird 이제 임직이를 서야해 bish 들어보죠 스펀öld 이거 연습 너무 많이 해가지고 까먹을 수가 없어. 와 이거 기억을 한다고? 와 이거 기억을 한다고? 와 이거 기억을 한다고? 이게 안 나? 안 나. 애초는 기억 난다. 기억 안 나시는 분 계셔가지고 나 진짜 기억이 안 나. 자리 가봐 자리 가봐. 자리 가봐 자리 가봐. 자리 가봐 자리 가봐. 이따가 이제 이루지 이루어져야 돼. 준비 준비. 만져야 돼 여기서. 이따 이동. 이따 이동. 이따 이동. 와 리우 설 때 맨날 일했는데. 자 다음 노래. 재밌다 이거. 다음 날. 안 해킹이 있어 왜 여기. 아니 누가 김성균 마디킹 세워놨어 여기에 아니 나 아직 콘서트 연습을 시작 안했잖아 나 진짜 아는 걸 한 바니까? 내 거 하나 알아 그건 우리도 다 알아 내 거는 잊어볼 수 없지 이거 정말 많이 췄어 자 뭐 이런 곡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노래들을 우리가 엮어봐서 한번 챌린지를 한번 만들어볼까? 정갈춤도 하고 그거는 무릎이 좀 아픈 것 같아 정갈춤은 안 추는지 꽤 됐죠 6년, 7년 된 것 같아 그러면은 6, 7년만에 우현 씨한테 정갈춤을 추고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 추는 거잖아 댄스 단단 있잖아 나, 우, 연 나, 우, 연 이사만 시키면 나, 나 예 알겠습니다요 리콜리산 리슨 춤바 헐 헐 헐 벨 리콜리산 리슨 춤바 헐 헐 벨 잘했네 잘했네 잘했네